정체를 드러내는 건 안 될 일이야. 우리도? 파트너를 붙여주려고? 옵티머스 정말 괜찮을까? 디셉티콘들에게 레프의 집이 노출돼서 이사하도록 조치했잖아. 근데 스모크스크린은 생각이 있는 건지. 눈에 확 띄게 문에다 요란하게 38이라고 새겨 놓은 스포츠카로 변신을 해? 난 솔직히 제게 안전이 무척 염려된다고. 그 문제야? 대체 뭐야? 스모크스크린이 알 필요도 없는 패스트푸드의 새로운 용도를 알려준 거야? 잭이랑 또 훈련 나갔어. 가까이 가기만 하면 신호가 움직여. 너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? 옵티머스 피해! 내가 못 믿겠는 건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인간을 위험에 처하게 한 거야. 알씨 스모크스크린 탓이 아니었고... 넌 이따 보고 있어. 내일 얘기하자고. 잭 집에 보내.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오토봇이지. 어린애가 아니야. 저희는 이의식으로 Yourself로 변신을 원하는 Eciss 대한민국에 대한 권리